국고처는 24일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체인 3연물의 종가는 전일보다 오른 1.116%입니다. 장기체인 10연물도 전일보다 오른 2.126%로 마감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21일을 기준으로 64.777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145억원 늘었습니다. 고객예탁금은 극감후 소폭 증가했습니다. 신영장구는 21일을 기준으로 23조 1,52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일보다 754억원 감소했습니다. 신영장구는 23조원에서 오르내리라 가고 있습니다. 코스비지수는 24일 전일보다 0.38% 내린 3144.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일 맥을 못추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79% 하락한 948.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막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장막판 매물이 쏟아져서